다음번 소개를 할건데 여러분들 자기소개 끝나고 마지막거 할거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오시면 감사했습니다 제일 귀여운 순서부터 한번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감동근이구요 저희팀 이름은 아큐한데 많이 많이 기억해주시고 여기 인스타그램 적혀있어요 많이 많이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알겠죠?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환이라고 하구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봐주시는데 다음 공연에도 저희 공연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름은 유성 나이는 26살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큐아의 후유 라고 합니다 후유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공연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어 주변에 보시면은 박스가 3개 정도 있어요 저희가 이게 저희 팁박스에요 팁박스 그래서 공연 재밌게 봤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만 팁박스에 좀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많은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네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저희 팀 이름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아큐아 라는 팀이에요 거꾸로 읽어도 아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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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세븐틴 분들의 FTM RIDE이라는 곡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큐아 아큐아 네 준비해주세요 아큐아